본인의 삶에서 금전의 복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 애착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근데 항상 쫓겨요. 돈 때문에요.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갈등이 많고 예민하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계속 쫓기는 것 같아요. 사실 쫓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늘 불안해요. 여유가 없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애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일을 하는 걸로 보면 큰 금전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만 자꾸 커져요.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그냥 직장이 낫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장사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고민한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자신이 보다는 여유치가 않으니까. 여유도 없지만은 꼭 저지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올해 운으로 보면 빚을 내면 정말 빚밖에 안 남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변동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던 일에서도 변동. 자리를 바꾸든 옮기든 변동이 들어와 있어요. 변동 생각하실 건데요. 네. 어떤 일 하세요? 그냥 일반 부업. 나가야 돼요. 네. 나가고 있어요. 집에는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돼요. 부업이라면 보통 집에서 하잖아요. 아니 나가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야 돼요. 네. 나가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옛날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뭐든지. 진짜 젊을 때는요. 나 안 되는 거 없어.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위치가. 위치가 좀. 그리고 이제 불안해요.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요만큼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뭘 할까. 자꾸 고민은 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니까 사업은 떨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내 장사할 거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특별한 뭔가 기술이 없는데. 없어요. 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배우고 싶은 욕구는 강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선뜻 이제. 왜냐면 이게 남편의 힘을 써야 되니까 저는.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너무 싫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그럼 기술적으로 뭘 배워서 해야 되는데 마땅히 또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땡기지가 않아요. 선뜻. 그렇다고 뭐 장사하는데 음식 장사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아 그런 건 별로. 어 그것도 싫고. 영업도 힘들 건데요. 네. 성격이 있어서. 왜냐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해요. 네. 싫어요. 이거 해주세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이 사주는 그냥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시다가 티끌 모아 태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주의 성향으로 보면 자꾸 커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커지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살다 보니까 당연히 돈 필요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많아지는데 그냥 저지르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던가 그렇게 어디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메이는 건 싫잖아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제 해야 되겠는데? 네. 별로. 부업 어떤 거 하세요? 그냥 이제 소입거리 부업이잖아요.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봐야죠. 성애는 안 차는데... 늘 성애 안 찰 거예요. 제가 첫 마디가 늘 돈에 대한 거 애착도 있고 욕심이 있는데 잘 안 된다 했잖아요. 늘 성애 안 찰 거예요. 본인이 돈을 엄청 많이 벌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기술적으로 뭔가 배우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것도 힘들고요. 나중에 가서는 식당이라도 작은 거라도요. 배달하는 거. 그런 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큰 소득은 없어 보여요. 별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돈벌이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어디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거든요. 타로 같은 거. 타로. 타로를 하는데 타로 할 때는 손님한테 돈은 안 받고 커피숍을 같이. 그러니까 커피숍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쪽이든 배달업을 하든 커피를 하든 뭔가 장사를 시작은 할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게 하는데 타로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 보다는 조금 흥미를 많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고 자신 있고 이걸 제일 잘할 것 같아 하는 걸 제일 좋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성격이 있어. 똑바른 소리 너무 잘하거든요. 안 입고 온 거 못 봐. 뒤틀려. 속이 뒤틀려서 뱉어내고 말아야 돼. 그러면 본인 사주에 보면 현침살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상대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고 똑바른 말인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본인도 지치고 원래 본인 사주 자체가 예민해요. 생각도 많고 예민한데 사람들한테 막 질러대든 바른 소리를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본인 속은 시원할지 연정. 그럼 상대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닦고 나서 좀 수행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로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원래 본인이 사주에 보니까 선생님 성향이 있어요. 선생님 성향. 그래서 남을 가르치던가 지시하던가 설명을 해주든 조언을 해주든 이런 건 또 잘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보니까 여기 잘해줘. 하소연을 들어주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정이 많아요. 그래서 공감을 잘해줘. 근데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걸 또 가지고 와 집에. 안고 와요. 그냥 얘기하고 들어주고 끝 해야 되고 조금 걱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꼭 해결해줘야 될 것처럼 안고 들어와. 그럼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 일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그만큼만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집을 안고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피해 보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맞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이고 애한테다가 화풀이를 하거든. 그럼 애는 또 무슨 죄야. 남편하고는. 그렇죠. 그런 게 심해요. 수행이 좀 필요해요. 절에 좀 다니시던지 다녀요. 산에도 좀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명리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아요. 해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배우고 하기는 힘들다 했잖아요. 근데 살짝살짝 성향을 아는 정도만이라도 좀 하시면 조언도 되고 괜찮아요. 이게. 근데 타로 공부도 열심히 안 되는데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다 해도 본인 사주 자체에 보니까 예감, 직감, 촉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내면 맞아. 네.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본인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본인은 뻔히 보여요. 솔직히. 그럼 저 신기 있나? 진짜 누가 있나? 할 정도로 반 보살이네? 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장점이에요. 저희 솔직히 말씀해주신 맞아요. 엄마가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그 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무당은 안 돼요.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애기가 이제 난 지 얼마 안 돼서 어차피 그런데 무당으로 가기에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믿지 않아요. 사주 자체의 예감, 직감, 촉이 발달된 거지 지금 내가 볼 때 신이 와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하기는 힘들어요. 또 하기 싫다는 건 애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돈 벌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즐겁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나나를 벌어야 되는 게 애 생각하니까 눈물 나나 봐. 꼭 그대로 여기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 애기 때문에 괜찮아요. 애는 그런데 본인 사주에 애는 그래도 순하게 타고 나거든요. 애가 착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고생을 다 했거든요. 뒷수발하고 이런 거를 아니요. 엄마가 하셔서 그 여비 저한테 왔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 되게 평타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주 자체가 그렇지. 남편이 안정된 사람 만나고 이제 좀 숨을 틀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척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잃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몰라도 내가 다 얘기를 해. 저도 모르게.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싫은데 아니에요.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 자체에 제가 그러잖아. 집안에 엄마가 하고 계시고 하다고 자식들이 다 무당이 되는 거 아니잖아. 신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사주 자체의 예감, 직감, 촉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정도 많다 했잖아. 근데 저는 그게 어쩔 땐 너무 싫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떠냐면 특별히 뭔가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처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장사는 할 거다. 근데 음식 장사든지 뭐든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차라리 카페를 하면서 타로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 사주 자체에서 보면 부부의 이별도 있고요. 금전의 풍파도 많고 조상의 업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인동살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파가 많아. 이런 분들이 보면 남들한테 실컷 잘해주고 욕먹고 돈 빌려주면 돈 못 받고 이런 살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베풀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은 돌아와요. 본인이 베풀었던 만큼이 돌아와요. 그래서 큰 사업 벌려도 안 되고 뭔가를 너무 저질러도 안 되고 주식해도 안 되고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좀 꾸준히 가는 거. 그러니까 시집 잘 간 거예요. 네. 남편이 잘. 시집 안 갔으면 무당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쪽에서 조상에서 보면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기가 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이 안 돼요. 남편이 좀 순하죠. 본인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좀... 본인을 잘 따라줄 건데요. 안 그래요? 본인 생각할 때 아닌가 보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지금 남편이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수그리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고집이 있고 하다 해도 본인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고 순하게 하는 거고 그때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면 살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그 생각...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하다고 살아야 돼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시집 잘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성에 찰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네. 본인이 굉장히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이 주는 사람이지만 까다로워요. 이랬다 저랬다고 감정 기복도 많고 너의 심. 바라는 게 많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외롭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계속 바래요. 부족해요. 남편이 잘해줘도 웬일이지 오늘은 조금 더 잘해주네 했다가도 거기서 또 더 바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상대하고 본인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근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설친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땐 설치게 보여요. 말 많고 시끄럽다. 이러는데 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여자다 보니까 조신해지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많고 어쨌든 또 집안에 그런 줄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면 항상 그러거든요. 앞편 장군이 있고 뒤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어떻게 그게 되냐. 네 성격도 안 되고 때로는 여자답고 싶은데 안 돼요. 막 내지르고 싶고 그게 왜냐하면 현침살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바른 소리도 하거든요. 그냥 밟고 얘기만 하고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어요. 결론까지 해주고 선생 노릇도 하고 찔러주다 보니까 구설이 돌아요. 그래서 들어주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말만 해야 돼요. 주변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말을 안 해. 근데 본인 사주의 성향이 장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장군이었어요. 장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지금 할머니 모시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더 불안해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또 엄마를 안 봐요. 제가. 너무 안 봤다 보니까 또 시어머니도 안 봐요. 그래서 종사를 보러 다니면 저는 제 사주가 궁금한 건 아니고 이제 아이 때문에 솔직히 무섭거든요. 왜냐면 내가 겪었던 게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이거 하는 거로써 여자로서 좀 할 안 되는 것도 많이 하고 겪고 왜 이렇게 크고 아이도 내가 그렇게 할까 봐.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시내기를 안 간다고 해서 애가 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그 과정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본인이 예민해서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그만큼 애한테 잘해주면 되고 본인이 마음으로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만큼 그만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남편이든 애든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본인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 친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이제 8살밖에 안 돼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저녁집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 길을 진짜 가야 되면 애가 안 다친다면 가겠다. 아니에요. 본인은 무당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본인 같은 사주 많아요. 예감, 직감 맞고 느낌도 잘 맞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도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와서 네가 기도를 해라.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확당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웬만한 무당들은 너 내린 곳을 못한다. 이건 저희 엄마도 얘기를 하셨고 왜냐하면 본인 사주의 성향이 누구 밑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한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성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똑바르지 못한 게 보이면 존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존중도 안 되기 때문에 못 엎드려요. 신만 보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 이거는 사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사주의 성향 따라서 신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전생에 장군이었다 했잖아요. 장군은 할아버지잖아요. 장군이고 나이만 할아버지야. 우리 집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예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 벌리지 말고 차라리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스스로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는요. 본인이 잘하면 돼요. 보니까 사주의 자식이 어때서 어쩌고 이렇게 나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을 안정을 하면 자식도 괜찮게 보여요. 본인이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감정 기복이 많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은 어느 정도 좀 포기했다고 보여요. 그냥 어 또 그렇네. 또 이랬다가 좀 있으면 웃겠지. 텐션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짜증 냈다가 그거는 스스로 닦으세요. 많이 닦으고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젊을 때는 더 젊을 때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다 그랬어요. 넌 성격 죽여. 갇지마오. 갇을 수 없다. 갇지마오. 다 그랬어요. 너는 다 그랬어요. 성격 죽이고 살아있냐는 이 말을 꽁 들었어요. 딱 앉으면. 그래도 이 사주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안 해서 다행이에요. 술은 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애가 있어서 그래요. 애가 아니었으면 본인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남자 만나고 다니고 내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 돈도 없고 빚만 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감사하고 애한테는 본인이 마음을 좀 가다듬으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 같으면 무당을 해야 돼.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 본인은 신 모시고 살아도 신한테도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이야. 왜 이러냐 저러냐 막 할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닦고 가시고 차라리 말로 풀어가는 거 타로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더 하세요. 본인이 상담하다가 상대가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 오면 허파 뒤집어져서 본인은 상담 못해. 돈 돌려줄게 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선생님은 돈 돌려주고 가가 아니라 웬만하면 그 사람 마음을 돌리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당의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를 설득을 하지만 타로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림을 펴놓고 설명해 주잖아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맞다 할 수도 있고 안 맞다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 예민해서 미쳐요. 그래서 무당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도 더 하고 뭔가를 하면 되는데 손님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고 똑같이 나오면 잘 본다고 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못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해야 돼. 그러니 본인이 타로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카페를 차리기도 사실 형편이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카페를 차릴만한 금전도. 남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해준다 하더라고요. 크게 하지 마세요. 통이 커서 삐까뻔쩍한 거 좋아요. 폼생통 사거든요. 이왕이면 뽀대놔야 되거든요. 작게 하세요. 작게 해서 한쪽에서 상담을 하더니 근데 그것도 지금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할 생각은 없고. 46세에는 괜찮아요. 46세에는. 그러면 한 3, 4년 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남편 직장 하면 남편 직장 안정을 좀 줄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거든요. 크게 이런 거 희한창한 것도 어차피 남편 힘으로 빌려야 되니까 그건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혼자일 것 같으면 크게 벌렸다가 빚을 지든 돈을 벌든 경험이고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안정되게 살아야 되니까 크게 벌리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좋은 얘기는 과하게 해주고 나쁜 얘기는 한 번 더 삼키세요. 똑바른 말을 해준다 해도 본인도 누구 말 안 듣잖아요. 남들도 본인 말 안 듣거든요. 똑바른 소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바른 얘기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거나 속상할 얘기 같으면 한 번 침 한 번 삼키고 좀 좋게 얘기하라는 거죠. 조금 둘러서 얘기할 줄 알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그거 연습하시고 그러고서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신이 보이진 않아요. 신이 본인도 느끼죠. 어릴 때는 신이 발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중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은 신의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사주의 기운으로 해서 상담하든지 선생님 역할을 하든지 그런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줄 때문에 고생이 아니라 사주가 그래요. 신이 와서 고생한 게 아니라 전생에 업을 짓고 죄를 짓고 돌아가신 조상이 본인한테로 이렇게 환생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풍파가 많고 힘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결혼 생활하고 평탄하게 그게 안 되고 내 반대로 했다가 좀 흥청망청도 써봤다가 술도 먹고 다녀봤다가 그래서 풍파가 많았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본인은 잘해준다고 했는데 역으로 돌아와요. 구설로 돌아오거든요. 본인이 뱉은 침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준 것도 많은데 너무 똑바른 소리여서 그 침이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그래요. 안 해야 되는데 잘 안될 거예요. 그래도 또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 자체에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살아 또. 없으면 또 들어와. 그렇죠? 구사일생 같아. 죽을 것 같으면 들어오고 이상하게 어디서 나와. 남들 안 되는 대출도 본인은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모아야 되잖아요. 50이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돼서 남편이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잘 만났죠. 조력자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을 잡아주려면 센 사람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보다 더 센 사람. 그리고 본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 누구 말도 안 들어. 남자 우습게 봐. 내 눈 아래로 보거든. 저거 발밑으로 보거든. 그나마 지금 남편이니까 그래서 귀인이다. 은인이다 생각하고요. 그때 시기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 때 진짜 본인은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잡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에서 조상에서 도와줬다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애가 달아요. 그러면 짜증나고 더 잘하고 싶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원하니까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남편한테 그러면 서운해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모르나 투정도 부리게 되고 애한테도 짜증내게 되고 그래놓고 또 뒤에 가서 미안해. 우리 애 걱정하고 병 주고 약 주고 맞아요. 그거 안 하시면 돼.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게 수행이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마음을 평정심을 갖는 거를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업장소매 기도를 좀 하세요. 본인이 모르는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 조상이 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장경을 하신다든지 부처님 전에 가시면 그리고 어느 선생님 전환에다가 매달 인사 가고 그 선생님 말 듣고 그것도 안 돼. 본인이. 솔직히 못 믿어요. 한 번은 가서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저분 진짜 용하시다 아니면 마음이 좋으시다 이러면 가는데 그런 분을 못 만나요. 본인 마음 선에서 벌써 컷도 컷도 다 돼요. 왜냐면 그때도 저번에 몇 번 여기 오기 전에 몇 번 봤거든요. 나는 언니가 여기를 얘기해 줘갖고 근데 다들 하는 말이 그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저래라. 그리고 그러면 뭐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게 한다. 그리고 뭐 너 내리고 태자 사람이 보인다. 근데 나는 내 돈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그리고 굳이?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물어봐요 제가.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정이 없대요. 근데 기약이 없는 거를 몇 년 동안 내가 솔직히 말로 왜냐면 보고 저도 잘한 게 있다면 그러면 쌀값도 있고 담배값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행하세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근데 본인이 굽히지 않을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식당에 와서 뭐 하세요 안 하잖아. 절에 가세요 하잖아. 본인 마음 편하게 아무 때나 가고 싶은 저랑 와서 부처님 전에다가 기도하고 마음 수행하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부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본인한테 조언을 못 해주잖아요. 누가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선생님들은 신이 오셔서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해라. 를 해주지만 부처님은 말이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닦고 반성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는 방법이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와서 쌀도 올리고 초도 켜고 정성도 드리고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닦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밑에 못 갈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못 믿어야죠. 그러니까요. 혼자 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하다. 맞아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암인데 병원에서 항암치료 조금만 하면 낫는다 했는데 전 싫어요. 저는 자연으로 갈래요.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근데 스스로 많이 비우고 닦고 하면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돈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쌀 올리고 촥현나고 해도요. 마음에서 그 신령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게 없다면 사실 그 돈이 아깝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살님한테 주는 것 같잖아. 네. 아니죠. 신령님한테 바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